안녕 존재 자체가 활력 그 자체 세븐틴의 스페셜한 유닛 구석순이 5년의 공백기를 깨고 더욱 패기 있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응원단이 되어줄 3명의 멤버들과 함께하는 파이팅 넘치는 매일 지금부터 세컨드 윈드 키트 앨범 함께 살펴볼까요? 샤샥, 크레딧 카드, 포스트 카드, 설명서, 에어 키트, 포토 카드 세트, 셀피 포토 카드 이렇게까지 진심의 줄이야 구석순이라는 유닛이 컴백하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게 반가운데 컨셉 포토부터 뮤직비디오, 거기에 음악까지 뭐 하나 놓치지 않고 완벽한 퀄리티를 보여준 멤버들 게다가 이 사진들 좀 보세요 어쩜 이렇게 다들 멋있고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저 여기 몸 져 놓을 것 같아요 짠! 어라? 왜 셀피 포카가 세 장이냐고요? 이번 부석순 키트 앨범은 랜덤 없이 전부 드린다고요 이렇게 구석순 커피는 왜 마시나요? 부석순이 저의 활력소인걸요 자칭 4세대 보이그룹 부석순의 화려한 펀백 이번 부석순의 새 앨범이 반가운 이유는 기존의 팬덤 폭만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들만의 넘치는 에너지와 음악 때문인데요 발매 직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곡들이 사랑받고 있음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그들만의 기분 좋은 웃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개된 세컨드 윈드 키트 앨범 역시 특별하죠 포인트 컬러 중 하나인 민트색을 활용해 청량한 느낌을 주는 것은 물론 런닝 메이트라는 컨셉에 맞춰 트랙을 연상시키는 디자인까지 디테일이 하나하나 살아있습니다 구성품 또한 파격적인데요 세븐틴 완전체 앨범에서도 그러했듯 오직 키트 앨범에서만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용기를 끌었고 무엇보다 랜덤 없이 멤버 3명의 셀피 포토카드를 전부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풍성한 키트 앨범 세컨드 윈드 우리의 하루를 책임지는 부석순의 음악을 에어키트와 함께 언제 어디서든 함께할 수 있겠죠 지친 우리들의 일상 속에 들어와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3명의 흥 넘치는 활동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부석순의 세컨드 윈드 여기는 키트 앨범이었습니다 빠이